안녕하세요 엠피쥬입니다 네, 먼저 저희 여기 이렇게 연천에 와서 좋은 공기도 여러분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정말 여기 저희 구독기 축제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뒤에 좋은 가수분들 많이 와 계세요 저희가 분위기를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후끈하게 뛰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엠피쥬의 막내 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이보컬 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피쥬에서 섹시함을 맡고 있는 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피쥬에서 가장 작은 송아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사랑의 초조 중인데요 아시면 다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예 그대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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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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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하는 남자 그대 눈빛이 너무 따뜻한걸요 그대 입술이 너무 짜릿한걸요 등돈인요 등돈인요 눌러주세요 그대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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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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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그대 입술이 너무 짜릿한걸요 그대 입술이 너무 달콤한걸요 긴돈인요 등돈인요 등돈인요 눌러주세요 그대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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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 영상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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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openness OTAT Slow 내 마음을 열어줄게요 멋쟁여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힘들고 지칠 때 왜 먹고 싶을 때 내게 오면 돼요 사랑의 힘으로 그들한테 해줄 그들만의 여자 그대와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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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불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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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줄게요 멋쟁여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준 한 남자 언제라도 좋아 그들라면 좋아 내 사랑 나완ime